우리 편이 나머지가 다 탱이 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방사님 제가 봤을 때 리퍼 아니면 저기 뭐야 서브 탱 방탱이 뭐 잘하시지 또? 어 자리가 잘하시네 어 심해 라인 또 괜찮겠다 스피를 진입합니다 스피를 준비하십시오 그럼 제발 한 조는 파지 마세요 딴 건 파도 되는데 한 조는 파지 말고 자 넘어갈게요 방사님 템? 라인? 스피를 준비하십시오 어? 긴 마왔디 별땡 뭐하실거지? 아 한 조 안 되는데 아 한 조 안 돼요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오버워치 오버워치 이벤트는 계속할게요 계속 영원히 할겁니다 하나만 선물해주면 안돼요 오버워치 어 내가 다이애 다이애 찍으면 그때까지 캐리해줘요 다이아가 뭐지? 몇점에 다이아죠? 삼천점 내가 사줄게 3점점 내가 찍어드리면 같이 찍어드리면 사준가봐요 그래그래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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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치기 다 죽었어 우리편 살았네 으흠 으흠 아 뭐야 죽게 여기 있었어 아아 으흠 으흠 아구 왜이래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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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으흠 으흠 안 돼, 들었네. 아, 겐지. 10,000개 어떻게 쟤는 한번에 못 봤는데 어떻게 이걸 치냐 1팀 쟤는 너무 잘린다 힐러나 이게 그렇게 화물에 붙는게 중요한게 아닌데 같이 몰아서 가야되네 어 아파 아 보태먹겠네 아 나 가르쳐드렸다 속양 미친다 오와 으악 아 grey non そう car deport 아, 개피 개피 야, 뭐야? 야, 나 공마쓰 아, 나 공마쓰 하나, 하나, 둘 아, 아니 아, 개념이 돌겠네 아, 개념이 돌겠네 아, 개념이 돌겠네 아, 음시청구로는 잘 맞고 나왔네 상상력이야만 아, 상대편 개념이 겁나 잘하네 개념이 다 쓸고 다니는데 아, 진짜 안된다 갈수록 못해, 형 별이형님은 약간 1을 타셔야 돼요 네? 저번 시즌에도, 뭐지? 삘타서 끝까지 갔잖아 1, 2를 타? 1, 2 1요? 1요? 나 가서 죽지마요, 잘해라 삘... 사출인가? 1이? 아니요 삘, 삘? 아, 삘을 타야 된다고? 그니까, 아, 그때 진짜 쭉 올라서 쭉 올렸는데, 아... 이번 시즌은 쭉 오르다 또 떨어지네, 어 공격시작까지 30초 자, 정크랩 바로 앞에 있어요, 정크랩 어, 또 앞에 못 심어놓는다 좀 탕템을 늦게 안했다 좀 탕템을 늦게 안했다 정크랩 빠지네 밑에 뭐있지? 밑에 뭐있지? 밑에 뭐있지? 밑에 뭐있지? 어... 지옥에서... 돌아왔다... 히으으으으으으으으은... 으흐흫 흐흐흫 흥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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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 개피인데 저거 흥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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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따가야 어 어우 갱이 잘한다 으 으 으 으 으 랩랩이 안을랩랩이 vesатель 잘한다 이번에야말로 끝을 내주지 석양이 진다 죽음을 맞이하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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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정돈 아 뭐하고있는데 자, 나이스 우리가 더 빨리 들어 어? 왜 이렇게 그러니? 우리가 더 빨리 뚫었어요 야, 우리가 더 빠르네, 어 자, 다들 추천받치겠습니다. 업 한 번 부탁드리고 아, 뚫었네, 야 방산요리, 자리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2800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자리아님, 그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자리아님 딜보다 탱을 해주셔야 돼 질려서? 질려서 하면 돼요 저도 괜히 질리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 티로도 하고 있어요 이 힐러면 질리는 거야, 지금 우리 형님은 버스를 태워주기 위에요 그러니까, 나한테 버스 태워줘요 지금 아까 한 줄 한 판 다 줬잖아 우리, 내가 못 받쳐준다니까 방탄요리님이 한 줄 하면 내가 받쳐주면 괜찮아요, 못 받쳐주잖아 아, 지켰다 아, 까비 어,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두 자리잖아 어, 저랑할때는 자리아만 해줘요 어, 탱이 필요해, 탱이 어, 이거 죽뿌리잖아 이 위드 오베이스 죽뿌리겠는데, 이거 오오 오오 루시는 어디갔지? 여기구나 아, 어떡해 야, 두 개맥이 왜 탔어 우리 친구야, 아니 뭐 거점 뭐야 아, 죽었어 아, 죽었어 아, 죽었다 툰 죽었네 어? 어, 너 자리야, 왜 저를 빨간이야 어? 나이스, 나이스 어, 죽여줘 사기야, 사기야, 사기야 바로 옆에 아이고 네, 고마워 아아 흠 fancy 승 Draps 4대 0 축하 어 어 아, 힘들, 저버렸다 미쳤나? 나? 갑자기 혼자 전술 조준 게 있어 짤리면 안되는데 거점 스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 죽었네? 이거 방탄요리님 이거 랩파이? 랩파이 어? 아 이거 못잡았어 아 젠장 네? 이 겐지 연습해보는 거 어떠신가요? 겐지 머리 앞부터 했어요 아 정신 사나워 흠 겐지 손이 빨라야 되잖아 버텨 버텨 갑자기 바로 죽어 저거만 잡아 잡아 매크리 잡아 오른쪽 매크리 오른쪽 매크리 나이스 자 오늘 순위공기 이따가 할게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으흐흠 아우 마지막 궁 좋았다 제발 A만 밀자 죽음이 너의 곁을 건넌다 괜찮아요 일들어 내가 뚫어드릴게 불랑.. 수비형 미드필 때는 불랑 추천할게요 불랑 좋더라고 제일 쓰고 있는 선순데 불랑 쓸 때가 제일 안정적이야 백헨도 좋은데 키가 작아서 팍다리가 안되지 자 오른쪽 2층 건물로에서 많이 넘어가주세요 솔저님 넘어가면 좋은데 저기 여기 아까 여기 정크레도 있지 않았나? 있지 않았네 베링님 저기 있습니까? 어 믿어요 아 뭐야 여기 앞에 메이 앞에 메이 메이 벽 세운다 정국이 일어난거 같애 아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어 다 2층으로 가는거야? 어우 좋아 아 뭐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불타오르네 어디야 안쪽이야 아니야 아니야 안쪽이야 안쪽이야 좀 나와요 거점있잖아 거점에 우리선 어디 지나갔어 거점을 지나가 어이! 왼손! 안쪽으로 보이네! 슬라이스는 fru 흘릿하니 스윗되어 스탠프 가성 랩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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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있었는데 다 죽었나 다 수었다 아니 뭐야 이거 나는 왜이렇게 화려해 아1 이거 이제, 이제 한 번만, 한, 한두 번만이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끼리 루시오고 있다 루시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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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내 관세 한 번 붙어주세요, 최대한 어 와 무슨 어 진짜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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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생각이나 utilizing 총을 맞이하라 버텨 버텨 빌릴 수 있죠 나이스 이겼다 어 근데 너 어떻게 쏘지시겠지 요 파츠 저거는요 아 힘들어 지금 생방이 5킬로니에요 자 방사님 고생하셨어요 아 오늘 많이 져서 죄송합니다 한 명 온대요 어 감자님 어 라피드님이라고 기억나요? 그 로드오그 잘하시는 분 아 겐지는 더럽게 잘해요 일단 타고량이야 흠 흠 흠 흠 어 전북 승리 축하드리고 누구한테 이겼나 잠깐만 아 아 기억나요 이거 아 기억나요? 네 로드오그 잘하시는 분 어 로드오그 겁나 잘해 아 점수가 다 왜이래 아 진짜 부캐로올까요 어? 부캐로올까요? 그래 부캐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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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판 이기면 풀래다 이거 한판 이기고? 어 어제 풀래잖아 어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두고 있더라 어 미란이 잘못 눌렀어 흐하하하 프로필 온다는게 제일 눌렀네 흐하하하 아 이렇게 저를 버리시려고 아 버리기는 뭐 버스 운전사 있어야지 내가 버스 운전사 버리겠어 그럼 이 버스 누가 이끌라고 어흥 리퍼도 괜찮지 않아 리퍼도? 아니 괜찮았어요 리퍼도 수기를 준비하십시오 나필드는 로드호그 할거고 겐지줘요 어 겐지좀 어 겐지좀 쟤네 겐지 안주네요 겐지좀 자 겐지좀 겐지좀 양보해주세요 아 양보좀해주지 이길텐데 연승중이네 지금 뭐 레퍼드님은 저기 탱해줘 탱없잖아 아이씨 조합이 안좋은데요 흠 어이 거기 겐지 제가 두고 봅니다 겐지 이렇게 잘하거든요 아 겐지 뭐 못하진 않네 아 어 못하진 않아 겐지 꽤 하시는 분이야 흠 왜? 못해요? 그 정도면 됐지 뭐 어 그거보다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정도면 됐어 옷 잘 잘 입으려면 옷 잘 입는 여자친구 만나면 됩니다 여자친구가 알아서 입혀줘 어 여기 왜 탱이 한 명이 있어 그러니까 아 지금 지진? 지진은 모르겠어요 여긴 서울은 안 일어나는데 아 쉬겠다 아 쉬겠다 아 아 자 아 아 거점 누구야 아 거점 가들어 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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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피딘으로 겐지하면 어떻게 해 아 오늘 다들 왜이러지? 아 저기 누구야? 간장님 빨리 로드로그 빼 로드로그 양보해 빨리 저기 둘이 바뀌었잖아 아 야피디님 접는거야 딜 50..544 1등이 뭔 의미가 있어 팀이 질고 있는데 팀이 좀 올리지 신분하게 치료해볼까? 도시로 되고싶어 아 뭐야? 이걸 왜 빨리 들어가고 아이 궁있네 아 걘지 안돼 라피디님 이거 완전히 천반부터 왜 이래 아 아 와 저기 우도우가의 소질이네 와 4급이다! 우도우구 리얼장애 우도우구 으흐흐 자 반말과 비매넌 강태여 자 반말 비매넌 강태 저 강태주 강타님 없구나 강태야 되네 오른쪽 아 매주 일요일에 폭도 있고 매주 일요일에 일요일에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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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 으흠 자 제 넌 나의 사랑 넌 나의 사랑 자 아카드 강태할게요 아카드 저게 개념 없네 어디갔어 마우스 또라이가 나왔네 너를 살려줄 박수키용 아카드 안티 지균형 안티라니까 아닌 척한거 오 아이쿠 저게 강태하자 너무 나와 이가드리면 다 나아있다 era 빠로따로 저게 파라 x5 두들 슈 부따 솟 어 야, 오운이다 오우 이런 느낌처럼 자, 오케이 개미님 오케이 인정 문잡고 아, 그래도 맥힛 못하지? 그래도, 진짜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우 다 죽었네 자 모아서 루시우 금 루시우 금 대기대기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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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대기대기 자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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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편 궁연계가 너무 좋았다 마지막에 되게 겐지 감자가 겐지하고 어 저거 하세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공격 밀면 돼야지 형 아이 쟤네 못한다고 하지마 아! 아! 아 미안해 왜 자꾸 아직 게임기 안 꺼는데 분위기를 잡쳐 감자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얘들아 아 미안해 너 이거 그니까 아 죄송해요 제가 감자가 나이가 어려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손가락은 좋은데 입에 걸레 물어서 그래 자 같은 편들 이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게임도 안 끊었는데 분위기 잡치고 그래 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 스케줄 안해요 저 한조는 빼고 탱 해주시지 저 한조는 빼고 탱 해주시지 라인 없잖아 자 이거 센인거야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어 탱 좀 해주세요 탱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아 아 일로 어 어 어 들어왔어 어 어 타라 있네 타라 타라다 푸르지 아, 빠르까지 로드오고, 뒤에 로드오고 있어, 로드오고니 뒤에 로드오고 아 아 아, 코르기오 스타드 로드오고, 도르기오스타드 아, 이 기다림 존명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, 시세를 아 파라 짜증나 죽겠네 아 다 죽었네 방제가 왜 1분 20초 좋아 자 한번 이제 어 루시우 국먹고 같이 한번 들어가요 시간 없다 용광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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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 안돼요 지금 어? 더 어디갔어 아 저 뭉쳐야 무심 국먹으면 돼 아 아 이거 왜이래 아 자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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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쿵 아 아 아 룬 피완 너무 못한 타지 1불에 던지는 것 같은데요 아 왜 이렇게 못해 쟤네 아 답답하네 에이씨 피시방에서 피와는 초딩들 같은데 그치 나도 룬 같아 초딩들 같아 아 아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자 하고 보니까 아 그리고 간자님은 이제 분위기 깨지 말고 쭉 가요 그냥 아 오케 어 분위기 깨니까 너무 안좋아 아 보색은 이제 수리에 있을거야 걱정하지마요 어 아 닉변 또 했고 혹시나 해서 다시 깔았어? 잘했어 하하하하 아 연습가기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어 야 아 까 ara 최근대리 가려져? 뭐가 가려져? 아 추첨? 어 그러네 고마워요 자 방지 오타 있었고 래피는 로드오고 해요 왜? 한조 안 돼 한조 안 돼 한조 안 돼 로드오고 해줘 로드오고 저기 겐지는 여기 믿으세요 겐지는 저분 저기 뭐야 부캔데 어 겐지는 믿으세요 겐지는 우리가 가져갈게요 그래 그냥 가보자 어 그냥 가보자 어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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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도망간다 앉아 imy 그것도 있어 아이 NFT 도움말! 자 좋아좋아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아 아깝다 아이고 못봤다 아 못봤는데 아하 아 루시우 궁때문에 저거됐네 아 루시우 궁만 해서 먹는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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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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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나이스 으어 내가 지금 잘하는게 뭔 개소리야 이게 이기고 있어도 뭐라 그래 아 초등등 진짜 뒤치기보이는거 같은데 아아 아이고도 터졌네 아 저런 애들이 제일 싫어 진짜 아 어저서 그냥 가요 일단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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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옮겨 10시에 될 때까지는 애들이 많아 지금 뒤에 2층에 적어있어요 잡았나? 아 석양 뒤에 석양 잡았네 나이스 흠 잘 밀고 있네 좋아 야 야 야 도시 왜이래 이거 아야! 아우 아구아구 자 개무신 개무신 채팅 차단해버려 채팅 차단해버려 이기고 있어 좋아 아 저거 못잘랐네 아 아 저거 못잘랐네 어 뭐야 이거 아 아 아 진짜 아 디바 왜이렇게 죽이빨라 자 잘됐다 모아서 같이가자 모아서 아 미팅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아 저 좀 잘못 들어왔다 나이스 나이스 때 끊었다 나이스 아 힘들게 굶고 넣었네 아 자 다들 어서와요 어 아 진짜 힘들게 밀었다 아 음 자자네 아 이유 잘하고 있어 지금 좋아좋아 아 아 쟤네 같이 셋이 그거 아니었어 한명 아니었구나 어 아 셋이 트리오인 줄 알았어요 듀오구나 어 이 시간 걸어 우린 뭐 국민이 어 어 트위 어 트위 트윌로노 트윌로노 함양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냥 메르시 부활은 이해해요 흠 메르시 부활 좋은데 어 딜이 날 것 같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흡 흥 흠 흰 흠 흠 나이스 파랗달 나이스 파랗달 아 아파 리퍼 뒤에 뒤치기 리퍼 뒤치기 리퍼 뒤치기 리퍼 뒤치기 리퍼 리퍼 어디갔지? 아 또 올라왔어 리퍼 와 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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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자 자 자 아! 리퍼 아 이거 큰데? 자 마인크림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여긴 뚫렸다 많이 막았어 많이 막았어 아 이거? 이바띠 버텨봐요 아이씨 이 소경까지 막았어 이키의 소경만 막았다 아이씨 고생실 경고 – 상태복이 오전에 로드오고 때리는 마치 전하시던데 아 도망 빠졌어 이제 아 이거 스케줄을 오늘 안 받을게요 언제 할지 몰아서 아니야 아니야 상대판이야 우리 우리 조진 나 아무것도 없어 D 지금 아무것도 없어 어 저 히트 퍼져나가는데 아 뭐야 이게 진짜 짜증나네 так 리퍼가 14000하면 정상이야 정상 자 오른쪽으로 돌아 돌아온다 리퍼 왕쇼 왕쇼 아들이들 자리하잖아 아니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무도 안되네 왕쇼 루시 계속 돌고서 루시 왕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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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잘하네 아오 잘했다 잘했어 아오 이기면 장땡이지 뭐 아 하아 진짜 힘들었다 자 무슨 미친놈 뭐이신거야 자 좋았어 좋았어 여기선 가자 어? 간다고? 네 아 벌써가요? 좀 더하지 어 좀 이따가 올게 좀 이따가 어? 좀만 더 가면 안 돼요? 아이 갔네 그럼 둘이에요 라필드님 마이크 안되죠? 아 다리야? 아 다리야? 모두 보고 난거 같은데 로드쿱 배꼽 너무 웃겨 배꼽 톡 튀어나와서 어떻게 하면 배꼽이 이렇게 튀어나오지? 네 저는 컴퓨터 전공인 컴퓨터 어 아 갠지는 하지 말자 어 어 근데 갠지 많이 했네 어 갠지 잘하네 갠지 잘하네 갠지 잘하네 라필드님 어 흠 그럼 여태까지 로드오고있지? 근데 지금은 탱이 없잖아 쓰읍 아이 딜이 약한데 자 호 호스님 혹시 저 리퍼 되세요? 내가 리퍼 해야되나? 리퍼 나 별론데 어 컴퓨터 아 열이형은 저기 4년 장학금 4년 장학금 갠지에 내가 리퍼할게 4년 장학금 갠지에 내가 리퍼할게 래필드님 갠지에요 갠지에 내가 리퍼할게 고기 숙범 에이 너의 곁을 건난다 하 뱀 어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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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케의 쏠려 뱀 뱀 뱀 뱀 뱀 뱀 어 아파 뱀 뱀 뱀 여기 추구, 추구, 추구 들어가자! 자, 2층에 닿았어 x2 어, 뭐야 이 구릴라 어, 뭐야 이 구릴라 2층 쏜져 2층 쏜져 2층 쏜져 어, 리퍼 괜찮은데? 지금 배치 아니고 자, 화물에 셋 붙어주네 셋 셋 붙어야돼 셋 신 liquid 으로 아합니다 방어 equality Let's go 나이스 자 상대방 마음이 급했다 뒤에 정크랩 아 이거 못잡았네 티어 이거 2200 22000 저 2000점이에요 아 다시 해볼까 아 전 그렇게 짜증나 저 겐지 님은 저기 정크랩 위주로 잡아 정크랩 나이스 정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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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lla whipping 정청 정크랩 가라! 아잇 크흠 어우 괜지 잘하는데 3,100점 찍었어? 어우 대단하네 대단하네 축하드립니다 자, 솔져궁 조심 미치, 목을 맞게와 우리의 목이 맞지 않다 야한 음? 이 소리가 났지 자 나이스 066 말일이 괜찮을텐데 이 조합으로 한 번 더 가죠 건전한 배틀태그 똑같은 닉네임이 많은건가 어 공룡이 말린게 인기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저게 공격까지 30초 어둠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에이 거점을 수리하십시오 죽음이 찾아간다 아 이로 들어갑니다 아 쉣 헛 저 벽수다 어어 아 죽었다 아 자 1층 옆으로 들어와요 위메츠 위메 어 아 아 아 아 어! 건너맨 찍혀요! 또는 각자 유지했다 괜찮아요? 아 위도우도 있네 위도우 먼저 잘라야겠는데 2층 2층 위도우 아씨 으어 으에게 배두고 배두고 콤마루에서 박수 좀 살짝 뒤로 뺐다가 각계급파 당하지 말구요 죽으면 뭐니까 죽지 말고 네 오케이 나이스 어우 진짜 멀다 이스 아 진짜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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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못잡네 겐지 해피 겐지 해피 오케이 오케이 2층 위임해 뭔만 사려 뭔만 자 정크랩 궁조심 나이스 아 이번에 같이 좋았다 자 나이스 자 분위기 이어가죠 자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얘네 같이 나오니까 이번엔 한타 조심해야 돼요 아 자 저 실드좀 아 저기 스나 둘이예요 아 너무 멀다 죽음을 맞이하라 나이스 자 나이스 싹쓸이 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좋네 하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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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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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아 뭐야 이거 흠 흠 흠 흠 흠 흠 죽음을 버텨내면 더 강해진다 흠 흠 흠 흠 흠 흠 반갑다 흠 흠 위치 변경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도리라 개피 도리라 개피 도리라 개피 도리라 개피 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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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 선수 3대 1 최고의 플레이 자 아나이오중님 어서오시고 자 다들 추천과 직여차기 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지 어 아이고 같이 나왔네 잠깐만 잠깐만요 피파 이따 짐은 할게 그냥 지면 피파할게 연승중이잖아 연승은 깨지고 피파를 해야지 아뇨? 솔크? 왜 솔크야 같이 해야지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어? 아 실수다 아아 나 이런 아아 아긴 미안해 나 실수야 아아 어 상대편 떠났다 어 이거 상대편 떠났다 아 어 다행이네 상대 탈주야 아닌데요? 어 들어왔네 아아 아 이거 실수로 솔크 누렸네 아이씨 아이씨 어, 기다리고 있어요. 후! 미안, 미안. 아, 여기는 솔드가 좋은데. 전혀 볼 수 있습니다. 도움말이 모두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아아 안보었 흉져 흉져 나이스 어? 주우가 아니었어? 흉 흉 흉 흉 흉 흉 흉 아아 흉 흉 저 자리에 궁쳤어요 흉 흉 capability 흉 ys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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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티온 라인인 바스티온 저기 해주시고 이 판 질면 피파, 이기면 질때까지. 4, 3, 2, 1, 폭격의 시작입니다. A 거점을 수리하십시오. 돌자, 거점 갈게요. 나머지 거기 있어요. 나머지 거기 있어. 어, 다왔나? 어, 다왔나? 뚫렸네. 아, 다왔나? 아, 다왔나? 저좀 다잡아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메르신 부활 부활 어 잘 아끼셨다 부활시켜드릴 준비가 됐어요 썼으면 위험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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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퍼안에있어요 조심 아 분색이었는데 다 죽인다 퀴즈 목표를 퀴아아 죽음! 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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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어어어어 자 좋아요 막읍시다 막아볼 수 있어 막아볼 수 있어 아 이제 대박 큰일났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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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하아 거점 안으로 거점 안으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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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억 야 기저귀내귤 막다니 와 자 메르신이 마지막 부활 진짜 우졌습니다 와 와아 진짜 대단하다 메르신 거기서 부활할 줄이야 나 안줬으니까 질대까지 조금만 더 할게 여러분 어 진짜 휴일이 오잖아 와 나 인정 아 최고였어요 자 시민의 공격 어렵죠 에 우리 메르신 더 잘했어 체네는 져하고 졌잖아 아... 나이스 자 고생하셨어요 매무신이 어? 레피린 게임 들어갔어? 어 빨리 나와 10렙 공격 어렵죠 어 아 지면 가기로 했잖아 지면 아 왜 이렇게 점수가 낮지 나는 미치겠다 아 2000점이 뭐야 2000점이야 내가 깜빡하라고 그랬나 어 음... 자... 자 그럼 피파 가죠? 자 피파 가고 아 한 판만 이기면 이거 2500점이 찍겠네 어 마지막 게임 완전 꿀이었다 그쵸? 완전 개꿀